지금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남유지 캐스터. 오늘 오전까지도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일부 전남 해안에만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흡특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오늘까지는 경남 내륙의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을 하면서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경북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서울 등 수도권에도 50에서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강한 비에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오늘 동축지역으로 더 확대 발효됐습니다. 내일 서울은 낮 기온이 27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